하나, 둘, 셋, 하이, 껴! 이거 보고 이제 이거 누구지? 하고 있다가 그냥 네 생각에 빠져서 준영이랑 막 소리 지르는 거 회상 한 번 하고 이거 회상 한 번 하고 다시 이런데 전화가 오는 거지 아, 네. 이거를 오는 거 응, 50통이 넘게 와있다 전화? 왜 나한테 숨기고 말 안 해줬냐고! 뭐 이렇게 되겠지? 나한테 숨기고 말 안 해줬냐고 네가 힘들까 봐 그래도 얘기했어야지 왜 사람을 바보 등신으로 만들어 수없이 그렇지 그렇지 누나가 누나가 터트리기 전에는 네가 터져줘야지 이게 더 좋아? 이게 더 약간 제 생각에는 응 응 응 응 응 근데 하여간 느낌은 모르겠어 앉아도 되고 서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급히 누나가 뒤로 더 말을 하는 걸 막아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 뭐 알아서 해 막 와악 쏟아냈어 막 이제 어떻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괜찮아 누나 그러지마 막 이런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니까 나한테 야 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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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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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거기서부터 다녀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여 아니 형님 네 이봐요 준비를 했습니다 예이 갈게요 쇼 하나 둘 셋 야 내가 좀 더 줄게 아니 주지 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은영 형님 자 이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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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재 씨 공팀 들어야 되고 좀만 더 눌러서 접수할게요